또다시 기다리는 계절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교회력은 지난주로 한 해가 끝이 났고 올해 오늘 대강절로 교회력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교회의 신년이 되는 거죠 대강절 첫째 주일인 오늘은 신년 정월 초하루 같은 날입니다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 Advent라는 말은 도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촛불 밝히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하나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공항이나 버스 정거장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꼭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소를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우리 그리소인들은 이 대강절을 지키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소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영어로 새롭게 임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아직도 예수 그리소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으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계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또 대강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인 대강절은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시계 보고 팔짱 끼고 언제 울려나 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준비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닙니다 이 대강절의 기다림은 서두름을 동반하죠 기다림과 서두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두르는 이유는 그때를 우리가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기다리면서 또 서두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남은 음식들 아주 풍성한 음식들은 이제 다 먹어치웠죠 냉장고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 계시나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점점 뒤로 밀려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면 버리죠 그죠? 혹은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끄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새 음식처럼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다 먹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루가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12월 25일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천천히 할 재능도 없습니다 달력에 적힌 날들이 금세 날아가 버리고 12월 25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트리도 세우고 카드도 써야 하고 선물도 준비하면서 쇼핑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통 준비하죠 그거 다 끝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세웠다 없으시네요 뭐 그럼 장식했냐고 크리스마스 카드 썼냐고 물어보기도 좀 무한해요 저희 교회는 좀 했습니다 이제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3일 그러면 많은 날짜 같지만 눈 감았다 뜨면 또 금세 그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에게는 좀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는 절대 금방 올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계를 봐도 초침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아주 더디게 안 갑니다 거리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또 상점마다 장식해놓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형들이 교회 누나들이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 크리스마스 금방 될 거야 그렇게 저를 위로를 해도 왠지 그 시간이 안옥갈만 같아서 마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골목을 돌면 보일 것 같은 곧 다가온 크리스마스가 희한하게 제게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어느덧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간 것 그렇게 느끼죠 어린 시절에는 해마다 방학이 다가오는 것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신년 예배를 어저께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설교를 막 쓴 게 어제 것 같은데 이제 대강절과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는 저를 발견하고서는 야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지?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단지 나이가 들수록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이렇게 공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로지 나이 든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이 아니다 착각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보다 훨씬 짧게 느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인 피러 맹건 박사가 20대 젊은 사람들과 60대 나이 든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정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이 박사는 그 사람들에게 3분의 시간을 마음속으로 한번 재봐라 이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20대가 되는 사람들은 3분이라는 시간을 5차간 3초 내외로 맞춘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분 57초에 3분 됐습니다 혹은 3분 3초에 3분이 됐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을 거의 다 정확하게 맞췄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3분 40초쯤 됐을 때 이제 3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참가자들은 3분이라는 시간을 3분이라고 느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3분 40초가 지날 때 3분이다라고 느낀 거죠 3분 40초를 3분으로 느꼈으니까 한마디로 긴 시간을 짧게 느낀 거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10대는 세월이 10마일로 가고 20대는 지속 20마일로 가고 40대는 지속 40마일로 가고 세월이 80대는 지속 80마일로 샥 과속하시면 안됩니다 근데 그 말이 과학 근거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냥 농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수십 번의 크리스마스를 겪었으니 뭐 특별히 가슴 뛰는 새로울 것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맑은 눈 초롱초롱하면서 언제 오시려나 뭐 이런 기다리는 마음도 덜합니다 하지만 아직 동심을 잃지 않은 우리의 아이들은 손꼽아보고 목 빼고 빨간 옷 입은 그 배뚱뚱하게 나온 할아버지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죠 그날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느꼈을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주님의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신실함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패배하고 이스라엘 지조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심판을 예언했죠 하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에 패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 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지만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예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유배지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세월은 영원처럼 더디고 그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그날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대하여 읽어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보라 그날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그날이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궁중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망의 말씀이죠 이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때 감옥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굴에 있었죠 그러니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한 가닥 소망의 빗줄기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고 있다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그날은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선한 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하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1년 전에 즉 주전 588년에 궁중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망하기 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아직 안 망했는데 그러니까 듣는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안 망했는데 망할 거다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정말 캄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망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망할 텐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의 상황이 참 암담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 캄캄해서 더 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하는 우리의 의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의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윗 왕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언젠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한 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왕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 의로운 가지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그리에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보라 이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말하는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 땅으로 돌아간다 이 땅이 안전해진다 회복된다라는 말보다 사실 더 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흥 받은 위대한 왕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왕조 가문이니까 나중에 왕위를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그 누군가에 관한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정의와 의의를 실행할 의로운 가지이신 분에 관한 약속이죠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세기 동안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새로운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그 화려했던 성이 왕궁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져버린 다 베어져 버리고 이제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에 새 소망의 싹이 도단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그들을 지배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게 그저께 일어나고 어저께 일어나고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한테 지배를 받았다가 저 나라한테 또 뺏겼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들은 이제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주전 588년인데 거의 600년이 다 지나가는 그때가 되어도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고 의롭지 않은 허수아비 왕들이 그들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지난 세월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그리스도 왕의 탄생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의로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죠 그거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그날은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옵니다 달력을 보세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해가 뜨면 해가 지듯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에 어김없이 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휴일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운 새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못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나를 회상하며 또다시 이 땅에 이 역사 안에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의의를 행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날이 좀 속히 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날이 꼭 속히 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는 절망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실이란 말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이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남을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 정말 절망을 마주 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손에 가득 움켜쥐고도 더 가지고 더 가져도 모자란 그 욕심은 하늘 끝을 모르고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가득하고 돈과 권력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지금의 세대는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 내밀고 같이 가자 하는데 손잡아주는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어려운 것, 내 어두운 것 좀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자, 나 좀 도와달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얘기 끊으면 견눈질하고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내주고 다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꽁꽁 닫아둡니다 아닌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 모습들로, 가면들로 살아가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의와 정의를 이루어주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길이 있습니다 이런 척 저런 척 하니라 막다른 골목을 마주했고 사방이 정말 절망으로 가득하고 문제들로 가득한데 그래도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길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곤경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일만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죠 하늘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12월 25일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서두르며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선물 포장을 다 해놓고 카드를 다 보내셨다고 해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정의와 의의를 실행하실 날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왕좌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셔서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말끔하게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이 기다림이 더딜지라도 혹은 이 기다림의 계절이 너무 쉽게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정성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